일단 지금 시간은 11시 1분입니다 배경화면은 제가 찍은 사진으로 했고요 11시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났어요 7일 이내에 소멸 예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포인트 중 1500포인트가 7일 이내 유효기간 마일로 소멸 예정입니다 이러면 또 뭐를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그런 느낌이지 먼저 빠르생디르막입니다 잔루이지 동날르막 슈퍼입니다 이탈리 이탈리 아 왼쪽 눈에 쌍꺼풀이 생겨서 잘 안 없어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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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이 인데요. 뭐 별로 없죠. 뭐 여기는 배즙이랑 abc 주스랑 안먹는 사과 그리고 여기는 닭가슴살이 종류별로 있고 여기는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시킨 샐러드. 근데 나는 오늘 저는 군고구마 단호박 샐러드 야채맛 소시지 소시지를 먹겠습니다. 도둑 도둑 고춧가루 거짓말을 숙주를 그의 꼬치 이유를 말해준다면 조금 편할 것 같아 아주 작은 손짓조차도 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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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부딪치게 먹고 싶어 하나만 해줘 남은 자리 GANG 가리보수샘이 가리보수샘이 나의 눈물 모두 젖어들꺼야 가리보수샘 뭔가 집안일을 시간을 내서 할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콘서트 연습도 바쁘고 이것저것 촬영이 있어서 오늘 오랜만에 쉬니까 너무 좋네요 아 웅 웅 웅 웅 물을 지켜봐서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네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내 마음은 저 성의는데 잊나요 돌아보지 마 크록스 피겨가 있네 왜 먼저 잊고 있나요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이스 이거 어떻게 생각해도 되지? 민현이에요 이제 씻고 왔고 실은 아까 씻는다고 하고 안 씻었어요 좀 다시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자고 지금은 씻고 오니까 시간이 4시 23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을 점심 겸 아침 너무 부실하게 먹어서 수우파를 보면서 간식을 먹을 겁니다 너무 좋아 진짜 예전에 삐쁘이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춤을 잘 추셔가지고 진짜 춤추는 걸 좋아해서 가만히... 진짜 춤추는 걸 좋아해서 가만히... 스키포?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얘기하지 마, 나도 좋아하고 왜냐면 어쨌든 이게... 아, 나 그것도 좋은데 너는 이게 많이 불었으면... 아, 나 많이 나갔어! 야, 진짜 그냥 뭐 재밌게 하면 됐어! 진짜, 야, 재밌게 해주세요! , 손, 아, никто... 민영이,고요! ... 어... 나갈 준비를 하고 카메라를 켰는데 한강이나 오랜만에 바람을 쐬러 좀 나가볼까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옷은 그냥 편하게 옷은 편하게 입었어요 조금 쌀쌀할지 모르니까 패딩도 있고 후드티에 트레이닝복에 신발 모자도 쓰고 이제 분리수거할 종이 쓰레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 세상 끊은 곳에서도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한강공원에 오면 단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강공원에 오면 치킨과 라면을 먹는 분들이 많아서 식욕이 엄청 오른다는 거 너무 먹고 싶죠 너무 잘 못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면은 기본 파스타면 말고 페추치네. 페추치네라는 면이에요. 저는 이 면 좋아해요. 소스는 공골레 소스로 할 거예요. 페페론치노 갈릭 공골레. 이걸 쓸 거고. 밥 먹기 전에 콜라겐이랑 피알로론산 먹을 거예요. 여기 찾아보니까 밥 먹기 전에 먹어야지 소스가 잘 들어올다는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의 그 해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고 냈었던 그날들 먼저 면은 균형 퇴원 이제 햄버전 야무지 먼지 맛있나? 냄새가 나니까 갈게요 면을 넣어주고 그리고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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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지만 분명 맛있을 파스타가 완성이 됐고요 이게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가정용 불멍입니다 보이나? 이게 점점 커질 거예요 밥먹는 동안 얘를 커지게 하고 됐다 엉진이 없으면 어떡해 저는 오늘 집에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제가 저를 너무 인정해주고 오늘 저의 하루를 저녁을 먹는 것까지 해서 보여드렸는데 오늘 저의 하루를 저녁을 먹는 것까지 해서 보여드렸는데 별거 안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네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이렇게 불멍 불멍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불멍 captain 어떻게 되도록